얼마에 샀어요? 베노홀딩스 5천주 3,120원 5천주면 1,500만원 자 일단 차트 분석은 좀 이따 해주고 기업 분석부터 할게요 베노홀딩스 프레미엄은 없어 1대1 자 건설회사고 시청은 898억짜리고 2020년도에 적자 보다가 올해 지금 1분기 적자 회사는 매출이 작아요 중소업체야 중소업체고 일단은 재산은 많네 보유재산은 많고 부채비율은 적어 재산이 일단은 많으니까 일단은 냉방식탐 개발 설계시고 모바일 게임 퍼플링 서비스용이야 이것저것 다양하게 하네 자 이 회사가 대표가 누군가 대지주를 한번 보자 아 J&J 인베스트먼트 사채업자네 사채업자가 갖고 있네 베노홀딩스 한번 들어가볼까 아 새끼가 뭐하는 애들 실내 건축 인테리어 뭐야 전등 블라인드 뭐 바이옴 투자 후생 유전학 조정을 통한 바이오투자 신산업벌을 통해서 일요일에 노력하겠습니다 신뢰건축병관 신뢰건축이 뭐 땀가있어요 인테리어이지 강가가 있는 애들이네 강가가 있는 애들이네 이 복사 냉방 패널이 마진이 좋아 바닥 인테리어 외관 인테리어하고 내장 인테리어 다음 영상에 만나요 바닥 인테리어 관련된 해마 종목이네요. 일단 간과가 있는 회사네 회사 자체가 자 아 보카님이 알아야 될 게 있어 예 스타일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 배너홀딩스가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 매집을 해야하네 한다고 생각해 안 한다고 생각해 이 자리까지 매집을 때리고 하다가 올린다고 생각해 그냥 올린다고 생각해 고파님 생각은 대결책을 찾아줄 테니까 전화하세요 그치? 그리고 본인이 들어간게 어떤 자리에 들어간 거 같애? 이제 매집을 하려고 시작하는 모습에 들어간 거 같애? 얘는 스타일을 봤을 때 그치? 매집을 하다가 올릴 거 같지? 그치? 그러면 너무 일찍 들어갔지? 본인이 생각하기에 너무 일찍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어 빅타이밍에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어 좀 일찍 들어갔다고 생각 안 들어? 고파님이 좀 일찍 들어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매집하는 시간이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걸리지 그러면 최소한 1년 동안은 멍 때려야 된다는 얘기야 1년에서 1년 반은 본격적으로 내가 제대로 먹으려면 그치? 그것만 본인이 생각을 하고 움직여 중장기로 싸우면 딸 것이고 단기적으로 먹을 거 같으면 땅 치면 먹고 빨리 나와야 돼 알겠죠? 급등이 나오면 잽싸게 먹고 나와야 되고 내가 1년 지나도 상관없어 하면 그냥 내비도 두는 거고 오케이? 뭔 얘기인지? 들어가해 아무거나 우와 한글자막 by 한효정